응? 배불러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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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기분이 어때? 응? 기분이 좋아요? 아이, 기분 좋아요. 응, 기분 좋아요. 응, 목욕했어요. 목욕하고 마마 먹었어요. 응? 그래서 기분이 괜찮아요? 응? 지효공주는? 응? 응? 기분이 괜찮아요? 응? 오늘 밤에도 코넬을 할거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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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공주님이 이렇게 예뻐? 아유, 예뻐? 응? 응? 아유, 공주님 너무 예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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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